안녕하세요 한탐작업실 이에요 오늘은 공예로 어떻게 수익을 벌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판매 수익과 그리고 블로그 유튜브 하면서 이제 나중에 강의할 계획까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수익을 얻고 있는데 또 다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는지 알려 드리려고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수입은 11번가에 스토어를 열고 나서 거기서 판매 수익을 얻었고요 그리고 나서 오프라인에서 판매를 했는데 오프라인 판매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 오프라인 그리고 강의 요거에 대해서 말씀 드릴게요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첫 번째 프리마켓을 나가실 수 있고요 저처럼 무슨 센터에서 입점해서 판매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뭐 엄청 기회가 많거나 아니면 판매가 잘 되거나 그런 것도 아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의 공예 작가님들이 수익을 얻는 방법은 프리마켓에 나가는 방법이에요 프리마켓에 나가서 작품들을 판매하는데 프리마켓 같은 경우도 평일에만 하는 곳도 있고 주말에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나의 스케줄에 맞춰서 평일에 갈지 주말에 갈지 그런 걸 알아보시면 되고요 큰 프리마켓 같은 경우는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나올 수도 있고 작은 프리마켓 같은 경우는 그런 공예 카페에서 정보가 올라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역 카페 같은 데서도 또 프리마켓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구에서 아니면 뭐 읍에서 시에서 하는 그런 큰 장터들이 있어요 그런 데서 또 수공예 작품들을 판매할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프리마켓에 나가서 판매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온라인 스토어 입점하듯이 소품샵에 입점을 할 수가 있어요 소품샵에 입점하는 경우도 월세처럼 입점료를 내고 일정 부분을 내고 수익을 얻으실 수 있고 아니면 수수료로 하는 곳도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 팔면 또 몇 프로 수수료를 내고 나머지 수익을 갖고 온다든지 그런 식으로 오프라인 소품샵에 입점을 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판매를 해주고 그런 식으로 대신 내가 작품 주고 뭐 진열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조건이 좀 있어요 그런 거에 맞춰서 내가 이 오프라인 소품샵에 입점을 하고 싶다 그렇게 보내시면 거기서 뭐 입점하세요 그럴 수도 있고 입점이 불가할 것 같으면 뭐 통보를 안 하겠죠 그런 식으로 입점을 하실 수 있고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주로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같은 경우는 저처럼 네이버 스토어에 입점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근데 네이버 스토어 같은 경우는 입점을 하시려면 입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거기서 좀 판매가 되려면 SNS를 꼭 같이 해주셔야 돼요 블로그나 유튜브 아니면 인스타 그걸 꼭 같이 하셔야지 그 홍보 효과를 누리실 수 있고요 그리고 후기가 좀 쌓여야지 검색할 때 좀 상단에 올라가고 저 같은 경우도 후기가 없는 제품 같은 경우는 구입이 꺼려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후기 관리를 좀 잘 해주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판매할 때 메모를 꼭 써서 거기에 만족스러우셨으면 후기를 꼭 부탁드린다고 썼거든요 그렇게 되면 좀 후기를 좀 잘 남겨주시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좀 후기 관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온라인에서는 그런 식으로 하실 수 있고 또 핸드메이드 쇼핑 앱이 있거든요 거기에 입점하시게 되면 그래도 일반 네이버나 11번가 아니면 쿠팡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쇼핑몰에서 스토어를 열고 파는 것보다는 좀 더 판매가 잘 돼요 거기는 핸드메이드 쇼핑 어플 같은 경우는 아이디어스라고 요즘에 제일 큰 핸드메이드 쇼핑몰이거든요 거기에 입점을 하는 공예 작가님들 굉장히 많고 거기에 작가님들 굉장히 늘어났어요 거기에 입점을 하셔서 판매를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게 많이 있고 그 다음에 강의 수익을 얻는 건데요 아무래도 강사로 활동을 하려고 해도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 굉장히 중요하겠죠 저 같은 경우도 블로그나 유튜브에 제 작품들을 올리다 보니까 그거 어떻게 구입할 수 있어요? 라고 문의도 들어오고 그리고 그거 배워보고 싶어요 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제가 강의를 오픈을 했을 때 사람들이 관심을 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개인 공방을 내든 아니면 내가 강의를 오픈을 하든 블로그나 유튜브, SNS를 통한 홍보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고요 그 이외의 강의 활동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구에서 하는 공방에서 인형 만들기를 배웠는데 거기랑 다시 제가 강사로 계약을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강의를 오픈을 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둘째 임신을 하는 바람에 강의를 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내가 문화센터나 아니면 공방 이런 데랑 계약을 맺고 강의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강사로 활동을 하려면 자격증 혹은 이력이 필요해요 저 같은 경우는 창업대전에 2회 본선 진출을 했다는 이력과 핸드메이드 페어 참가했다는 이력을 가지고 포트폴리오와 함께 강사 이력서를 제출을 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기초 뭔가 활동을 해서 내가 이런 식으로 활동을 하는 능력 있는 강사라는 걸 보여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방과후 교사로 활동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방과후 교사 같은 경우는 또 굉장히 되게 어렵다는 얘기도 있는데 또 뭐 SNS 활동하다가 연락이 와서 하게 됐다는 경우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저 같은 경우는 반가우는 알아보진 않아서 자세한 정보는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검색을 해서 길을 찾으실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길들이 있어요 온라인으로도 네이버 스토어나 아니면 온라인 쇼핑몰에 핸드메이드 쇼핑몰에 입점하는 방법도 있죠 오프라인에서도 프리마켓을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소품샵에 입점을 할 수도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강의도 내가 개인이 오픈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런 센터 공방 이런 데서 강의를 할 수도 있고 방과후에서 강의를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길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그런 공예협동조합이라든지 그런 공예회사 이런 데서 또 일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수익을 내가 만들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공예인들이 모여있는 그런 카페에 가입을 해서 프리마켓 정보도 얻고 소품샵 정보도 얻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함께 활동을 하면서 좀 정보를 얻어서 수익을 창출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정보가 좀 유익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만약에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